자 9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부적합 통보, 특히 폐기물관리법 25주 이항의 부적합 또는 적합 통보, 사정결정이라는 걸 무조건 알아두셔야죠. 사정결정의 개념에 맞게 포섭이 필요합니다. 최종처분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죠. 중간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최종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중간단계에서의 종국적 규례 성격이 있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런 부적합 통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합 부적합 통보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취지, 처분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 처분청의 신중함과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언급하면 좋겠죠. 조문 활용 좋습니다. 적법유부와 관련해서 재량행위인지 논리 잘 잡아 들어가고 있어요. 최종처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관련 조문을 통한 이런 포섭 좋습니다. 사법심사 방식,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써주는 거죠. 25제가 재량이라면 법령위반이라기보다는 재량일탈 남용, 이쪽으로 재량일탈 남용 중에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불행사로 좀 언급을 해줘야겠죠. 다음,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이걸 먼저 이렇게 빼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취소의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립요건, 핵심은 신청권이 필요한지, 신청권 필요성, 여부, 들여쓰기를 하니까 보기 괜찮네요. 생각건대,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읽게 되는 거죠. 신청권이 있느냐, 개별청 관련해서는 판례를 좀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좋습니다. 조문, 설문 내용 활용, 포섭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자, 뭐 여기 저는 이제 거부처분 요건에 맞게 포섭하라, 뭐 그것도, 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소재기 적법성, 여기서 판단을 했네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 어, 그렇죠. 이 포섭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 집행전지 가능성, 의미, 근거, 그냥 의미, 요건이라고 쓰고, 그냥 근거도 같이 쓰면 돼요, 이럴 때는. 자, 거부처분이 집행전지 대상이냐, 사내의 경우, 거부처분이 집행전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는지, 결론은 집행전지 신청한 이익이 있는지, 이때 이익의 의미도 언급은 해줘야 되겠죠. 소송에서의 이익은 다 법률상 이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섭이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집행전지를 하더라도 23조 6항에서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처분을 집행전지한다고 해서,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청이 이익이 없다. 이 논리구조. 이 논리구조를 정확히 좀 쓰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가처분 인정 여부에 관련해서도, 이거는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실전 같으면 좀 더 자세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실전 같으면 가처분 준용 관련해서, 가처분이 항구성에 적용되는지,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집행전지를 통한 권리구조의 한계입니다. 집행전지는 처분을 집행전지할 뿐이지, 적극적 권리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임시처분을 발량하는 등에, 임시처분을 발량하는 등에, 적극적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구제의 수단에 해당되는, 이런 임시지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처분이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3번이죠. 행정속법 23조 2항의 집행전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항구소송에, 이게 가처분의 특별규정인지, 특별규정이라고 본다면, 결국 집행전지가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은 준용될 수 없는 거죠. 기존의 집행전지 제도로서의 권리구제는, 적극적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행정속법에는 없는 거죠.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이 문제되는 거고, 이때, 결국 핵심은 집행전지 23조 2항이, 민사집행법의 특별규정으로 본다면, 준용이 안 되는 거고, 특별규정이 아니라면 준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구조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는 거. 집행전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지금 방금 설명드렸어요. 이쪽 논리가 보강이 좀 많이 돼야 돼요. 거부처분의 사전통제의 대상이냐.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학성의 판례에 들어가려면, 우에다 써줘야 되고, 아니면 문제점에다 써줘야 돼요. 거부처분의 사전통제의 대상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 23조, 21조 1항에서 말하는,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될 수 있느냐. 거부처분은 실체가 없는 소구처처분에 불과하거든요. 뭔가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조문이 있으면 조문, 또는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봐요. 여기는 거부처분의 침입적 처분에 해당되는지, 조문을 써주면 좋았겠네요. 21조 1항,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돼서, 사전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타고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는요. 신청했다는 기대익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면, 이러한 기대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처분에 해당되니까 21조 1항이 포함된다. 그건 긍정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청만으로 어떤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실책 없는 소고처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부정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 발생할 수가 있더라. 갱신화 거부나 외국인 체류 현장 거부같이. 그렇게 뭔가 좀 논리, 답안지에 암기사항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유제시 조문 써주고, 이유제시의 제도 취지도 언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청의 신중성 또는 공정성을 담받는 의미가 있죠. 특히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게 이제 판례에서 논의가 되는 처분석 기재상 관련 법률, 또는 처분의 이런 정책 관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런 처분이 발령되는지. 그래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보는 거죠. 이유제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 되느냐. 즉, 이유제시의 구체성 또는 명확성 정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 다음 답안이 적합통조, 사정결정인지 좋아요. 취지 같은 것도 좀 써주면 좋겠고, 의의를 써주고, 종국처분의 폐기물 설치 허가에 앞서서 조문, 조문의 따옴표 좀 붙여주세요. 따라서 25조 이해안의 이 조문 언급이 필요합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처분이란. 그렇죠. 분리기과의 실제대 결론성,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사정결정은 사안의 경우 포섭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조문 설단원과 표시 좀 확실하게 해주고. 검토일무 위반. 그 내용 자체가 재량이라는 거,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포섭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산업단지 개발계의 법석 성질, 좋습니다. 대상적격, 누구의, 갑의, 취송의 대상적격. 검토점 성립요건, 핵심은? 여기는 신청권 필요했으면 별도로 뺐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신청권으로서 개변청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나름대로 논리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자,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전지 가능성. 의민요건, 그 다음에, 그렇죠. 의민요건 쓰고, 그 요건과 관련해서 내려가는 거죠. 대상의 처분에 포함되는지 거부처분이. 자, 논거를 잘 써줘야 돼요. 30조 2항,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조문. 23조 6항에서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행정청의 어떤 처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신청 이익이 없다. 이런 논리 잡는 거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1조의 해석의 문제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실체가 없는 거부처분, 소극적 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되겠느냐. 논란을 정확히 써줘야겠다. 이유제시의 정도 관련한 판례까지. 이유제시의 정도, 그렇죠. 포섭할 때 판례 키워드에 맞게 포섭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법 통보의 법적 성질, 처분성 논의면 처분성 인정 여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니면 행정행위인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포섭을 상당히 잘했네요. 폐기물 허가, 관련 조문 쓰고,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사전적, 종극적 결정이다. 좋네요. 그래서 강화상 사전결정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아주 깔끔하게 잘 썼네요. 위법성 여부. 재량이라면 재량일탈라민 중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된다. 아주 답안제로 그냥 깔끔하게 잘 쓰네요. 일반 논을 줄였는데도 뭔가 부족함이 안 느껴지겠었네요. 대상적결, 이런 데 굳이 띄울 필요는 없어요. 거부처분 성립유권, 신청권이 필요한지 써줬고. 목차 아주 구체적으로 줬네요. 법규상 토론조리상 신청권으로서 개변청. 개입변경 청권, 개입변경 신청권 상관없습니다. 기타소득유권까지 구도가 아주 좋네요. 포섭할 때 조문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연습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인지 의민요건. 요건을 나중에 포섭할 때 직접 쓸 것 같으면 근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근거 잘 썼어요.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인지와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어딘가에는 써줘야 돼요. 먼저 앞에서 쓰든지 포섭할 때 쓰든지. 누구나 다 잘 쓰는 쟁점이지만 좀 더 차별성 있는 답안제를 쓰기 위해서는 왜 이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자기만의 언어를 좀 섞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23주 6항 기속력에서 이 부분 잘 썼네요. 30주 1항만을 준용하고 있어서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재처분 의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신청했다는 이익, 신청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례 논거입니다. 판례 논거에 맞게 우리도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처분 준용. 이것도 뭐다? 기존에 가구제 제도로서는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다. 즉 적극적 구제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처분을 집행정지로 멈추기만 하는 거잖아요. 임시 지휘를 정해줘야 되는 그런 적극적 권리구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8주 2항이 이 법의 특별한 규정으로 23주 2항 집행정지가 민사집행법, 민사법상 가처분의 특별 규정으로 삼켜 있는지 이게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꼭 잘 정리해 주세요. 갑주 양의 타당성, 주장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장이 타당성, 뭔지 읽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가볍게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갈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걸 쓸 여유가 없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에까지 쓴 걸로만 봐서도 상당히 고득점 답안지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